네 마지막 말인데 차가운 말은 I'm sorry, I'm sorry 사랑한 다도니 너밖에 없다던데 아빠 까바르 까미 쉐루! 저희 CM가 드디어 네! 인도네시아에서 첫 콘서트를 여기되고 아아 안 되죠? 2013년 10월 19일입니다 여러분 네 평소한 갤럭시 뮤직비디오 함께하는 CM를 불러보는 월드 투어 인도네시아 콘서트 네 페리스 인도어센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심플말의 워치의 무대 지금 끝 심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봐요 안녕